자, 2020년도 제3회입니다. 제3회 건축기사 시공파트 기출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회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는 교시였습니다. 앞전 시험이, 1, 2회 시험이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높여놓은 시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이것 자체는 총론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적선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적선의 문제의 난이도도 상당히 있는 애들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예상자 득점은 우리가 보통 60점 합격이라고 했을 때 한 5개 정도 75점에서 80점 정도 되는 범위였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더라. 그래도 이 정도 문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한 80점 이상은 노려볼 수 있겠는데 공부를 조금 짧게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교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시죠. 자, 문제 1번입니다. 아래 그림의 형태를 가진 흑마개의 명칭은 그냥 안 봐도 시트 파일이네요. 그죠? 그냥 모양 자체가 이미 나와져 있죠. 뭐 H파일 같은 경우에는 H말뚝의 토류판 같은 경우에는 H말뚝 모양이 나와있을 것이고요. 그죠? 슬로리 월은 벽식이죠. 그러니까 벽의 형태로 쭉 나와있을 거대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는 밋밋한 이런 벽의 형태를 가질 거고 소일 콘크리트 말뚝 같은 경우에는 원형의 형태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겠죠. 그죠? 그죠? 이거는 시트 파일이더라 라는 걸 뭐 문제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고 그런 게 없네요. 그죠? 1번 문제 참 쉽게 나왔네요. 그림도 그려줬어요. 되게 친절하죠? 자, 그래서 4번이더라 라는 거.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통계적 품질관리기법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거.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7가지 품질도구. 히파, 특, 체, 각산층이더라. 뭡니까? 히스토그랩, 타레토도, 히파, 특, 특, 특성요인도, 체, 체크시트. 그죠? 각종 관리도, 각산, 산이 뭡니까? 산포도, 산점도, 그죠? 각산층이죠. 층별. 요걸 7개 이야기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히파, 특, 체, 각산층. 요 이름에서 빠지는 게 뭐 있어요? 히 있고, 특 있고, 파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이 있네요. 브레인스토밍만 있더라. 그럼 답은 3번이겠네요. 자, 브레인스토밍은 안전관리에 대한 거예요. 안전관리.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쉽죠? 자, 도장공사에 필요한 가연성 도료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가연성, 즉 불이 붙을 위험성이 있는 도료를 보관하는 창고. 자, 독립한 단층 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맞죠? 격리되어야 돼요. 건물 내에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를 이용할 때는 뇌화구조 또는 방화구조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불 붙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간다. 당연하죠. 왜? 혹시나 그 도료가, 불이 붙는 도료가 흙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기서 누가 담배 피다가 담배빵으로 불 나겠죠. 그러면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침투성이 없어야 돼요. 눈에 바로 보여야 돼. 흘린 게. 닦아질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하고 적정한 높이의 천장을 설치한다. 천장은 설치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가연성 도료는 신나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신나가 휘발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전부 다 위로 올라가죠. 천장이 있으면 천장이 고울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 담배 한번 던지면 불 나겠죠. 폭발이 일어날 수 있더라. 그래서 지전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설치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문제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 조립 순서로 오른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 기초 위에 뭐가 있을까요? 기초 위에 기둥이 들어가겠죠. 기둥이 있고 벽이 들어가고 보호가 들어가고 슬래브가 들어가고 그 외 것들, 계단이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너무나 쉽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입니다. 건설, 사업, 자원, 통합, 전산망 이름이 되게 길죠. 그죠? 건설, 생산, 활동, 전가정에 있어서 이게 중요해요. 전가정이요. 생산, 활동의 전가정이더라. 라는 거 이거 한번 읽어두시고 건설 관련 주체가 전산망을 통해 신속히 교환, 공유할 수 있더라. 전산망이더라. 컴퓨터 시스템이네요. 지원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느낌이 나는 건 이 두 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EC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기술적 건설이겠죠. EC화, EC화 EC는 실제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턴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획부터 해서 유지관리까지 전관리를 시스템화 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EC라고 하더라. 상관이 없네요. 전산화랑. 그죠? 그 다음에 EVMS는 어니드 밸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얘는 뭡니까? 공정과 원가 관리 시스템. 그럼 이거 아니야. 자, 컴퓨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죠? 얘인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단어라고 있죠. 건설, 생산, 활동의 전 과정이요. 이미 단어를 제시했어. 전 과정이라고 하면 뭐가 나와? 라이프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답은 2번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도 전산이고 얘도 전산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에 더 맞더라라는 겁니다. CIC라고 하는 것은 건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CIC더라라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겠더라. 항상 이 단어를 구사합니다. 건설, 생산, 활동, 전 과정. 그죠?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타일의 흡수료의 크기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이야기해라. 자석도죠. 자석도. 3, 5, 18.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죠? 요거더라. 3, 5, 18. 그죠? 자석도예요. 즉, 뭐냐면 흡수료 3%, 5%, 18%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석도조.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 라는 거. 요거는 요거는 좀 또 IoT, 2, 3, 5, 2, 3, 4, 3, 4, 4, 5, 4, 5, 4, 5, 6, 6, 7, 7, 8, 9, 9, 10, 8, 9, 10, 11, 9, 10, 9, 10, 11, 9, 11, 11, 11, 12,0. 감사합니다.